만약 여러분이 아침에 딱 문 밖으로 나왔는데 밤새 비가 왔는지 바닥에 흥거네요 그때 비 왔었나봐 이렇게 말하겠죠 이걸 영어로 it's raining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중앙에 들어가는 단어가 과연 뭘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영어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시제로 말을 하거든요 과연 뭘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간에 들어가야 할 단어는 been 이거예요 그래서 it's been raining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제가 이게 정말 중요한 시제라고 말씀드렸는데 it's, 이건 it has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it has been raining 이렇게 되고 has been raining,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영어 시제 있나요? 이거 현재 완료 진행이라는 시제인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제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배워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이런 느낌이 들 거고요 제가 먼저 이 시제가 어떤 건지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이 시제를 이용한 예문으로 같이 연습하고 마지막에는 이 시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1분 말하기까지 할 수 있도록 오늘 순서대로 같이 할 거거든요 it has been raining 이게 현재 완료 진행 시제라고 말씀드렸죠 이 용어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하나하나 이제 뜯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먼저 has 이 부분이 바로 현재 구분이죠 이거는 주어에 따라서 have로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잘 보면 had처럼 과거 시제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have나 has 현재로만 말해야 하고 이걸 과거 영어로 쓰면 과거 완료 진행이라는 완전 다른 상황에서 쓰는 시제가 돼요 이 현재로 쓴다는 거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왜 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딱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비가 왔었나봐 라고 말하고 싶으니까 이 시제를 쓴 거죠 두 번째는 been, have been 여기까지가 현재 완료 시제예요 오늘은 너무 깊게 안 들어가고 살짝만 짚고 넘어갈 건데 이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져 와서 지금 딱 완료가 됐다 특히 완료됐다 또는 그 결과 어떻다를 강조하고 싶을 때 현재 완료를 쓰게 되는데요 이건 여기 하나 더 있죠 진행을 뜻하는 reining 이렇게 ing 붙어 있는 단어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되었다 이건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게 좀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도 무언가 진행되는 중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 이걸 쓰거든요 그래서 이 시제는 주로 for 이 단어를 붙여서 잘 써요 예를 들어서 제가 15년 동안 영어 강의를 해오는 중이고 그리고 지금도 영어 강의를 이 영상에서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럴 때 I have been teaching English for 15 years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현재 완료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에스텔 잉글리쉬랑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영어 공부를 해오고 있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영어 공부를 저와 함께 해오고 있는 중이라면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with Estelle for a year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제가 새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좀 은근 어렵다 싶다면 I have 이걸 줄이면 좀 더 편해져요 I've been studying I've been 여러분 이거에 딱 입이 익어야 돼요 I've been 다음에 이렇게 ing를 써서 지금까지 쭉 해오는 중이야 지금도 하고 있고 이런 느낌으로 말하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 같이 말해 볼게요 I've been studying English with Estelle for a year 그리고 for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그 기간에 맞게 바꿔 쓸 수 있겠죠? 한 번 더 말해 볼게요 I've been studying English with Estelle for a year 그리고 이 시제가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모아 오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할 때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3개월 동안 돈을 모아 왔어 라고 말할 때 I've been saving money for three months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I've been saving money 그리고 이렇게 3개월 동안처럼 for로 말을 해도 되지만 언제부터 그게 시작됐는지 말을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3월이고 1월부터 모아 왔다면 for이 아닌 since를 이용해서 I've been saving money since January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제가 현재 완료 진행 같은 경우는 현재 완료랑 비슷하지만 진행이 더 들어간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문장을 실은 현재 완료도 쓸 수 있긴 해요 I've saved money since January 이렇게도 많이 쓰긴 해요 심지어 한국어 해석도 나는 1월부터 돈을 모아 왔어 이렇게 같아지는데 다만 이 진행하는 거 saving 이것 때문에 뉘앙스가 바뀌어요 saving 없이 현재 완료로만 쓰면 그렇게 돼서 다 모았다 완료됐다 라고 말할 때 쓰는 거고요 saving 이건 지금까지 쭉 모아 오긴 했지만 아직 다 모은 건 아니라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무언가 남아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무언가 아직 남아 있다는 느낌 때문에 it has been raining 비가 왔었나 봐 처럼 제가 처음 말씀드린 이런 게 가능해요 딱 봐도 비가 온 흔적이 막 남아 있어서 이게 완전히 마를 때까지는 아직 조금 더 진행되는 느낌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it has been raining for 5 hours 이런 식으로 5시간 동안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야 5시간 전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내리고 있어 이럴 때도 쓸 수 있고요 뒤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for since 이런 거 붙이지 않고 어 비가 내렸었나 봐 이런 상황에서도 it has been raining 이게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정말 3시간째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말할 때 he has been running for 3 hours 이렇게 그 이제 상황을 묘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남자가 막 달리다가 지금 딱 멈추고 막 숨을 계속 막 이러면서 헐떡이고 있어요 그때 어 저 남자 달려왔나 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때는 for 안 쓰고 he has been running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가 달려왔고 막 숨을 헐떡 끼면서 딱 봐도 지금까지 달려온 그 어떤 잔재가 좀 더 남아 있어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제는 뒤에 for since 붙여서 얼마 동안 해오고 있는 중인지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일부가 좀 남아 있어서 뭐 뭐 해왔나 봐 같은 말투로 말할 수도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이제 배운 대로 이 시제 이용해서 1분간 또 쭉 말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 문장은 난 아이패드 사려고 6개월 동안 돈을 모으고 있어 이거 우리 아까 했던 그 문장 그대로 쓰면 되겠죠 i've been saving money 그리고 6개월 동안은 for 이거 이용하면 되죠 for six months 아이패드를 사려고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같은 목적을 말하려면 to 다음에 붙였으면 돼요 to get an ipad 사다라고 할 때 buy 써도 되고요 기본 동사 get으로도 무언가를 돈을 주고 얻든 뭐 다른 방식으로 얻든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동사 get으로 한번 말해볼게요 i've been saving money for six months to get an ipad 작년 3월부터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이제 또 sense로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배운 시제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겠죠 i've been watching 이라고 하면 돼요 영화를 보는 게 watch이기 때문에 i've been watching many movies 많은 영화들을 계속 작년 3월부터 봐왔고 요즘에도 계속 보고 있는 중인 거죠 넷플릭스에서 보고 있는데 on netflix 라고 하면 돼요 넷플릭스 그 화면 위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for 대신에 since를 이용해 볼게요 작년 3월부터는 since march last year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쭉 붙여서 말해보면 i've been watching many movies on netflix since march last year 내 핸드폰보다 더 큰 스크린에서 보고 싶어 이게 이제 아이패드를 사려는 이유죠 and i would like to watch them on a bigger screen than my phon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뭐 하고 싶다는 i would like to 그리고 보는 거는 watch them 이게 그 영화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스크린 위에서 보는 거니까 위에라는 뜻의 on을 써서 on a bigger screen than my phone 내 핸드폰보다는 아이패드가 훨씬 크니까요 내 여동생도 하나 사려고 돈을 모아왔는데 이렇게 말해 볼게요 my sister also 내 여동생도 이게 또한이란 뜻이죠 also 넣을 수 있고 has been saving money 이렇게 똑같이 하면 되겠죠 특히 주어가 my sister이기 때문에 has으로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리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to get one 여기에서의 one은 앞에 말한 on ipad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패드 하나 그거 하나 사려고 내 여동생도 돈을 모아오고 있는데 and she can buy it next week 그런데 다음 주면 살 수 있대요 여기 여동생도 모아왔다 이 문장에는 for는 없긴 하지만 위에 이제 내가 6개월 동안 모아온 것처럼 여동생도 6개월 동안 모아온 거 같아요 그런데 더 많이 모았는지 다음 주면 살 수 있다 나는 아직 아닌 거 같은데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she has been saving a lot of money 돈 많이 모았나 봐 이 문장을 내 여동생은 돈을 많이 모아왔습니다 라고 하면 조금 이게 나레이션 같은데 우리 오늘 했었던 it has been raining 비 왔었나 봐 이런 느낌으로 돈 많이 모았었나 봐 이런 해석도 여기서는 가능하고요 이렇게 have been ing 시제를 이용해서 1분간 쭉 말해 봤네요 네 오늘은 해피 라이엔지 시제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기존에 배웠던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 영어를 포기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Esther English 수업에서 영어가 굉장히 쉬워지고 또 영어 목표를 잃었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와 함께 영어 공부 쉽게 재밌게 해보고 싶은 분들은 esteri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열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와unci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구독 부탁드립니다